하나일무트리얼은 수급주죠. 수급주 다시 보는데 얘도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업종인데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한게 보입니다 거의 기관이 들어온 걸 보면 2월 4일 5일부터 들어왔었거든요 2월 4일 5일 2월 4일 5일 거의 여기죠 여기부터 계속 야금야금 모으다가 슈팅을 내준거에요 슈팅을 내줬거든요 이 위쪽에서는 지금 이런식으로 슈팅을 냈기 때문에 내일 또 한 번 더 이렇게 파동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타 개념을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스윙 이상에서 관점으로 스윙이나 그 이상으로 접근하려면 이게 조정을 나오는 걸 기다리는게 낫겠죠 눌림을 좀 줄 때 사는게 좋겠죠 왜냐면 얘들이 지금 단가를 계산해도 한 중간 정도 올 텐데 내가 너무 높게 사버리면 내가 불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에서는 지금 바로 덤비기에는 좀 높은 가격이고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눌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머트리얼도 수급 주고 이렇게 반도체 업종인데 반도체 중에서 이렇게 제조 반도체 장비 업종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나 머트리얼 처럼 이렇게 움직였고 아침부터 되게 특징주로 움직였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오전부터 강했죠 오전부터 그냥 대놓고 외인까지 외인하고 수급 들어오면서 올렸어요 약간 투배가 났지만 역시 다시 받아주면서 만들었고 그래서 역시 내일 관심주로 하나 머트리얼도 일단 뽑아놨습니다 한비반도체 역시 지금 수급주 개념으로 신고가를 갔던 하나 머트리얼도 참고로 신고가를 갔었고 신고가니까 더 여지가 있는 거죠 한비반도체도 지금 신고가의 개념이라 왔기 때문에 공략 관점은 비슷합니다 수행을 하는 분들은 여기서 뭐 눌림이 좀 나을 때 사는 게 좋고 단기 매매 단타를 하는 분들은 역시 놀일 여지가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동시에 들어오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내일 뭐 또 한 번 시세를 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역시 보려고 넣어놨습니다 연기금이 좀 많이 샀네요 투신하고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네요 어저께 금요일날 1봉을 봤어도 뭐 이렇게 시세를 주다가 기관 쪽에서 들어와서 시세를 주다가 눌림이 나왔지만 역시 기관 수급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반등을 해주면서 끝났죠 어제 금요일 기준으로도 단타할 예지가 되게 많았던 종목이고 이거를 매매했으면 푸근했겠죠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주 관심주에도 봐야 되고요 자 한화생명은 지금 좀 높긴 높아요 한화생명은 약간 덩치가 아무래도 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얘들도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기관 외인도 팔았다가 샀다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제 같은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 같은 경우는 또 목요일 왕창 들어왔다가 자 그리고 금요일은 또 또 왕창 팔았어요 아니 목요일 왕창 팔았어요 수요일날 왕창 들어왔다가 목요일 왕창 팔았다가 금요일은 또 다시 샀어요 얘들도 뭐 샀다 팔았다 기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이런 종목은 제일 공략하기 좋은 건 뭐냐면 저 같은 관점으로 이게 엄봉이 나오고 이렇게 팔았잖아요 밀린 관점에서 다음날 금요일이겠죠 금요일날 만약에 오전에 들어오면서 빠르게 잡아 탈 수 있으면 그때부터 매매를 선호해요 올라갔을 때 잡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수급이 연속적으로 끝까지 막 들어온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왔다리갔다리한 수급이란 말이에요 올려놓고 또 내일 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격매수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근데 계속 이렇게 관심있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면서 눌림 관점으로 원복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 수급이 전환되는 걸 보고 다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생명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왔다리갔다리 하다가 한번 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일단 대형주고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양복 나올 때 추격매수를 하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언복 눌림에 잡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추세가 이탈하지 않으면 눌림을 잡는 식으로 매매를 권하고요 어쨌든 뭐 수급이 잡혔으니까 관심줄은 더 낫습니다